제아해 레격리스트 하렴마디랑 넥쌤 노이스 광안나나비 이비 나간 날라 안녕하세요, 모의 직업이 너무 쉬워요. 이 foarte 싫은 늘려면 맛있어요. 저요, 자가 다가로 이상한다는거예요. 여러분은 정말 이상한거예요! 와, 음, 와, 한 번 더 우리 너무 첫 timers을 갖고 이人이ary нами 다가가는 생각보다 잘 보지신데이 은은이 지민처럼 이를 통해서 필리핀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4년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4년이 되기 때문에 먼저 앉아볼까요? 먼저 앉아볼까요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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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2018년에 팬미팅을 많이 해서 2019년에도 많이 날 팬미팅을 했어요 2020년에도 사실 많이 날 팬미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... 네... 코로나 때문에 오다... 오다는데 4년만에 오게 됐습니다 아... 심장이 너무 멀리서 어쨌든 아... 나는 팬ía que... 2018년 아니다 2019년에 나는 팬미팅을 했을 때 2020년에 COVID-19 나는 안 받아보고 이 팬미팅을 했을 때 지금은 한국에서 4년간 Alter 지금 오늘의 10th 시즌에서의 10th 시즌에서의 10th 시즌에서의 10th 시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팬미팅을 했는데 이제 서울 팬미팅을 시작으로 이제 정말 감사한 팬미팅을 투어하게 됐는데 서울에서는 제가 진행을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봐주시는 MC님이 되셔서 많은 팬미팅을 좀 모입니다 오늘의 팬미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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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팬미팅은